한인 동포들에게는 쾌거 그 자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명이 출마해 교육위원 10명과 시의원 4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 늦어질 최초의 주 하원의원에 도전했던 제니종 후보는 낙선은 했지만 낙선이 낙선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선거를 바라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한인 요건자들이 전무한 저지시티에서 무속으로 출마한 윤혜태 시의원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을 주롯해서 대부분의 한인 당선자들이 1위로 당선되면서 이러한 결과는 한인 정친들이나 교육위원 후보들이 지역 주민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 왔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펠레세이드 박의 경우는 민주당 정권의 좌지우지로 민주당 의원위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선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속의 한인 교육위원 두 명이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난 것을 보면 한인 요건자들의 표심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참여만 한다면 누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포트리의 경우도 그동안 한인 요건자들이 상당수 있는데도 우리의 투표 참여가 부족해서 뒷전에서 늘상 맴도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한인 요건자들의 많은 참여로 시의원과 교육위원 모두 1등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인구도 크립스에서 3선에 도전한 글로리아 오 의원의 당선도 지역 주민들과 한인 요건자들의 고른 표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인 요건자들의 표심이 오늘과 같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인 요건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은 물론이고 정치적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확인한 선거였다고 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의 많은 관계자들과 동포들의 참여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값지다고 다시 한번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국 정치계도 한인 요건자들의 표심을 보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시점이 됐습니다. 한인 사회가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이뤄내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가 한인 사회나 지역사회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당선된 교육원이나 또 정치인들도 선거 때만 얼굴만 내리면서 한 표를 호소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늘 소통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